자 한국분들은 과일이면 뭐든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일들 중에서도 나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아니면 생명을 위험할 정도로 안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자몽입니다. 자몽하면 많은 분들이 흔히 마켓에서 과일로 사 먹거나 아니면 주스로 드시고 계신데요. 이 자몽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목이 좀 잠겼네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약학 같은 거 공부를 좀 하다가 예전에 의대에서 1학년, 2학년 때인가 약학을 배우는데 그때 자몽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었고 그리고 그 자몽이 굉장히 많은 약들의 분해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몽이 안 팔렸었는데 LA에 와보니까 종합병원에서 자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던 일이 있었는데 오늘 그 자몽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몽이라면 그냥 주스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드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으셔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몽이 드시는 약을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몽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약을 정맥을 투여를 해서 정맥으로 받든지 입으로 먹어서 경구 투여를 하는 약이든지 간에 그 약이 분해가 되려면 여러 가지 pathway라고 해서 길로 약이 분해가 돼서 우리가 섭취를 하면 분해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소변으로 나가든 간에서 분해를 하든 해서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두 번 이렇게 약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해를 하는 엔자임 중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엔자임 중에 하나가 CYP3A4라는 엔자임이 있습니다. 효소가 있는데요. 그 효소가 많은 약들을 분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몽이 그 CYP3A4를 방해를 해서 이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CYP3A4를 통해서 분해가 되는 약이 이 효소가 이를 못하니까 분해가 안 되니까 몸속에서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하나씩 먹는 약이 하루가 지나면 분해가 되니까 또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해가 안 되고 계속 있으면 쌓여가지고 그 다음날 또 먹고 그러면 이제 오벌도스가 되는 거죠. 약이 너무 많이 몸에 들어와서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CYP3A4의 효소로 분해되는 약들이 희귀한 약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콜레스롤 약 콜레스롤 약 중에서 심바스타틴과 로바스타틴의 약들이 이 패스웨이로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혈압약인 니페디핀, 베라파밀, 딜타에젠 이런 약들도 그 같은 효소로 분해가 되고요. 부정맥 약인 아미어드론도 이것으로 분해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식을 했다거나 그런 면역 억제제를 드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도 그렇고 항불안증 약인 뷰스피론이라는 약도 그렇고 항생제인 에리트로마이신, 클라리트로마이신도 이것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항곰팡이균, 진균, 무좀약으로 먹는 무좀약이나 바르는 무좀약도 있지만 먹어서 하는 것은 특히 온몸에 들어가니까 특히 먹는 약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플루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미코나졸 해서 그 진균약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에이즈약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광범위한 약들이 CYP3A4의 효소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몽을 먹으면 이런 약들이 다 오버도스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자몽을 드시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이 고농도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면 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생명의 위험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신이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 기본적으로 콜레솔 약 드시고 있고 심장약 드시고 있고 혈압약 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몽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약들이 최소한 한두 개가 들어가실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냥 자몽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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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